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요즘 가장 핫하죠? 뒷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는 뒷광고가 들어올 일 자체가 없는 완전 핫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의심을 하시는 분도 없겠지만 왜 유튜버들이 뒷광고를 봤는지 제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뒷광고를 받은 게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면 그런 광고를 준 사람들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윤리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인들이 생각을 하는 것보다 유튜브의 수익이라는 게 생각보다 적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기서 다시 제가 유튜버로 수익이 없으니까 유튜버로 수익을 좀 나게 해주세요. 이런 뜻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유튜버는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유튜버가 조금 사람들도 많아지고 유입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좀 체계화가 되면서 몇몇의 부류로 좀 나뉘어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는 유튜브 수입 자체가 목표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업 유튜버라고 해야 될까요? 유튜브 수입이, 순수 수입이 전부인 사람이 있고 그 다음으로는 홍보 채널이 있어요. 홍보 채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유튜브의 미래나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대표적인 예로 백종원 채널 같은 경우가 있죠. 백종원 대표께서 말씀하시기를 유튜브로 인한 수익이 얼마나 나냐 물어봤었을 때 수익이 생각보다 없거나 적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 수익 자체는 엄청나겠죠. 그런데 그거 자체를 만드는 컨텐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유튜브 자체를 왜 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업체들, 기업들이 자기들이 홍보 비용을 쓰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튜브를 만든다. 그러니까 어차피 병원이라든가 회사라든가 홍보 비용은 나가는 거거든요. 홍보 비용이 나가는데 거기서 잘만 하면 수익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수익을 얻는데 수익을 얻어도 적자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내가 쓰던 광고비에 비해서는 오히려 적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차피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른 포탈 사이트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광고를 안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게다가 유튜브 자체에 들어가는 광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보기 전이나 중간, 후에 보는 광고들은 사람들이 끝까지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체 홍보 채널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홍보 채널이 대표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단은 저도 약간 비슷하죠. 전화 아니면 백종원? 아니면 뭐 병원? 뭐 이런 경우들인 거죠. 저는 또 홍보 채널이라고 하기도 좀 뭐하고 저는 그냥 취미 취미 채널입니다. 취미 채널 자 그리고 진짜로 취미 채널이 있습니다. 취미 채널이 있는데 최숙윤? 저는 약간 취미 홍보 아니면은 약간 제 아주아주 소수인 팬들을 위한 채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로 진짜로 약간 취미처럼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약간 함정이 있습니다. 취미 채널인데 가짜 취미 채널도 여러 보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로 취미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잘 돼가지고 전업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뒷광고도 들어오고 갑자기 막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수익이 있기는 있거든요. 있기는 있는데 제가 평소에 올리는 특히 지금 올리는 영상 같은 거는 전혀 돈이 안 됩니다. 전혀 수익이 안 돼요. 그냥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이걸 그냥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SNS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엔 이제 페이스북도 사람들이 잘 안 보고 인스타도 예전보다 많이 안 보고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냥 영상 SNS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유튜브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비해서 장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본업은 따로 있는 거죠. 본업은 따로 있는 상태에서 저는 본업이랑 연관된 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가 그렇다고 제 수익에 엄청난 연결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아무튼 뭐 그냥 이런 애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원래 처음에는 전업 유튜브였지만 뭐냐면은 이제 광고판 유튜버 이런 게 있죠. 광고판 유튜버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람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네이버 블로그? 이거를 좀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 갑자기 이름이 생겼났네. 네이버 블로그가 이런 역할을 많이 했었죠. 좀 블로그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좀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광고가 올라오고 그러면은 소정의 광고료를 받아서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라든가 그리고 이런 거를 하시던 분들이 유튜버로 넘어오신 분들도 초반에 꽤 뭔가 성공적인 전략을 세우신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들도 많이 봤죠. 초반에 어그로는 잘 끌렸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 사람이 그 영상을 잘 만들어서 영상으로 얻어지는 그런 수익보다 광고판 유튜버다 보니까 뭔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협찬받고 돈 받는 게 아무래도 비중이 더 큰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좀 인기를 얻고 오히려 채널이 커질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10만 유튜버 수입? 아니면은 100만 유튜버 수입? 수입? 이런 거를 많이 여쭤보시는데 결론 뭐 요즘에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것 자체는 이 구독자 수는 수익 자체랑 거의 연결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만 유튜버든지 뭐 10만 유튜버든지 아니면은 뭐 구독자가 한 천명이 안 된 아 천명은 넘어야 되는군요. 천명이 넘고 한 2천명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수익은 수익은 무조건 조회수입니다. 조회수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구독자가 맞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경우들 꽤 봤을 거예요. 옛날엔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 갑자기 안 보여가지고 가봤더니 구독자는 막 100만 명 200만 명인데 어 조회수가 뭐 몇 만 뭐 많은 거는 10만 막 이 정도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 알고리즘이 요즘에는 나를 왜 추천을 안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것에 대해서 이거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어 유튜브의 미래에 대해서 올렸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길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거를 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자 1클릭당 자 조회수 1클릭 클릭당 수익이 얼마일까요? 1, 2클릭당 수익 아주 어 이거는 상황에 따라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조회수 얼마에 얼마에 따라서 수익이 어떻게 난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음 우리나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클릭 한 번당 1원에서 아니면은 2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뭐 1, 2하인 경우도 있어요. 한 0.5인 경우도 있고 0.5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이게 되게 많이 보고 사람들이 광고를 많이 보고 하면은 5원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영상을 클릭한 사람들은 10만 명인데 이 광고를 끝까지 본 사람이 10만 명 중에 단 한 명일 수도 있는 거고 10만 명 전부 다 광고를 볼 수도 끝까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조회수만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그 뭐야 구글 에드센스를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게 나라별로도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 정도로 나오는 것 같고요. 이제 영어 컨텐츠 있잖아요. 영어 컨텐츠가 아무래도 좀 보는 사람들이 더 넓고 미국 사람들이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2에서 5원 정도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영상에서 정말로 최고로 조회수가 최고로 수익이 많이 나면은 클릭당 5원 정도가 나는 그 영상이 정말 하이클래스 영상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거랑 조금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영상이 막 여러 개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수익도 좀 유튜버들한테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유튜버들에게 수익이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하나의 대방 영상이에요. 어떤 유튜버가 영상에서 한 몇만짜리도 있고 십만짜리도 있고 그런데 어떤 거는 한 영상이나 두세 개 영상이 백만 이백만 이런 식으로 조회수가 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소수의 영상들이 나머지 영상들의 수익을 뭐랄까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제 채널은 좀 기형적이기는 하지만 한 다섯 개 열 개 정도 되는 아주 옛날에 올렸었던 제 미술과 전혀 상관없는 컨텐츠 몇 개 때문에 수익이 나요. 제가 지금 올리는 이런 미술 컨텐츠나 이런 거는 제 채널 수익이 거의 지분이 1% 정도밖에 안 된다. 수익이 한 달에 한 20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그 대부분의 수익이 제가 평소에 올리는 영상과는 거의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뭐 이 정도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 자체가 신기하게 영상 조회수가 적게 나오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게 클릭당 광고비도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기 영상이다 보니까 인기 영상이 광고비 단가가 높은 경우가 많음 그래서 이제 유튜버들 이게 어떻게 보면 양란의 검인데 이런 대박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하나의 대박 영상 때문에 유튜브를 진출을 해가지고 그 이후로 대박 영상이 나오지 않아서 좌절을 겪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앞에 서론이 어떻게 보면 좀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성공한 유튜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면은 성공한 유튜버라고 보이시나요? 채널에 채널에 들어갔을 때 이건 제 생각인데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이 되면은 그 사람이 약간 대박 유튜버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면은 평타 이상은 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조회수 10만 이상이 나오는 사람 중에 그게 몇 년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가는 사람은 정말 드뭅니다. 정말 드물어요. 보겸님 같은 사람 아닌 다음이나 몇몇 제가 유튜버를 잘 보지는 않아서 아주 두꺼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다음에는 100만 유튜버라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조회수가 10만 이상 나오는 경우가 잘은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인기몰이를 해가지고 그 인기몰이를 끝까지 끌고 나가지 못해가지고 단시간이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여러가지 뭐 재미가 떨어졌던지 어떤지 해가지고 어 암튼 요즘에 이 사람 뭐하지? 해서 들어가보면은 평균 조회수가 10만 이상이 안 나오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10만 이상 나오면은 행복할까요? 자 평균 조회수 10만 이상 나오는 영상을 일주일에 3개 정도 올린다라고 보죠. 대형 유튜버 중에서 일주일에 3개 올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매일 올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려면은 그 직원들이 일을 엄청나게 열심히 해야겠죠. 뭐 일주일에 3개 이상을 올려가지고 한 달에 15회 정도 영상을 올리는 분이 있다라고 해보죠. 이 정도면은 굉장히 부지런한 겁니다. 한 달에 15회 인데 여기서 이 15회 영상들이 모두 조회수가 10만 이상이 나면은 이러면은 진짜 대박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영상 클릭당 단가를 계산을 했었을 때 15만 곱하기 10만 하면은 150만 이잖아요. 150만 조회수에다가 클릭당 2원 단가 2원 단가가 나온다고 쳐봅시다. 이것도 되게 높은 거예요. 1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1원 이하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그냥 높이 쳐봐가지고 2원을 한다고 하면은 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인데 음 여기다가 아주 후하게 쳐줘서 내가 이전 영상들 있잖아요. 뭐야 이전 대박 영상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한 100만 원 된다고 하면은 한 달에 400만 원의 수익이 들어온다라고 해봅시다. 물론 사람마다 편차가 다를 거예요.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한 천만 원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조회수가 이 정도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4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냥 아주 평균으로 잡았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유튜브 수익이 400만 원 나면 대박인 거 아니야? 회사 출근도 안 하고 회사 그만둬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퇴사 각이냐 이렇게 해서 퇴사를 하셔가지고 지금 아마 후회를 하시거나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요즘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렇게 젖 퀄리티로 낮은 퀄리티로 유튜브를 만들지만 내가 평균 조회수가 10만 이상 나오는데 그거를 혼자서 한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부터는 내가 본업 전업 유튜버를 한다 그러면은 진짜 몇몇 세 경우를 제외를 하고 예를 들어서 피나이 아빠 한필커플 피나이 아빠 같은 경우에는 아예 너무 그게 잘 돼가지고 전업 유튜버로 전형을 하셨잖아요 본인이 혼자 찍고 혼자 편집까지 하시고 컨텐츠 자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컨텐츠 비용이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거기다가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시는데 한국에서 광고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필리핀 자체의 구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필리핀 아마 유튜버 수익 단가도 다를 거예요 근데 필리핀에서 한국 단가로 그게 입금을 받아가지고 필리핀에서 생활을 하니까 조금 괜찮을 수 있겠죠 제가 수익을 잘은 모르겠지만 자 근데 암튼 여기서 중요한 거는 편집자라는 게 있습니다 편집자 월급 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대형 유튜버라고 하면은 썸네일 제작자도 있고 자막 제작자도 있고 편집자가 플러스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유튜버 직원들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 이상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왓섬 맨이나 왓섬 맨 아니면은 뭐가 있나요 왓섬 맨 말고 기억이 안 나네요 여러가지 유튜브 그렇게 대박난 채널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조회마다 백만 조회수가 나오고 그러는데 백만 조회수가 나왔다라고 쳐보죠 이 영상이 아주 높게 쳐봐도 진짜로 단가를 높게 쳐가지고 300만원의 수익이 난다라고 보죠 그렇잖아요 백만 조회수인데 이 사람들이라고 조회수당 천원을 가져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300만원인데 이런 채널들을 보면은 자 PD도 있고요 작가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있고요 스텝이 아무리 못해도 10에서 15명 진짜 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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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라고 쳐보죠 적게 해서 5에서 10명 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물론 이 영상 하나로 안되겠죠 300만원이 나오는 100만 조회수 나오면 진짜 대박인 거거든요 300만원짜리 영상을 한달에 10개를 올렸다 아니면은 진짜로 열심히 해가지고 15개를 올렸다라고 해보죠 자 4500만원인데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된다 그래서 정말정말 아주 낮게 잡아가지고 직원 직원 월급을 한 진짜 적게 책정 진짜 적게 책정 하는 거예요 근데 약간 저는 좀 의아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벌 때는 항상 야 이거 그거 갖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러면서 유튜브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가 사람을 고용할 때가 되니까 다 최저 월급만 생각해요 그리고 보겸이나 그 정도 퀄리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이미 눈이 높아져 있어가지고 편집 퀄리티는 요정도지만 최상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된다 그 정도니까 좀만 줘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도 유튜브 하신다고 유튜브 편집자한테 150만원 많이 주면 200 그러면 250주면 진짜 많이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울에서 아니면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250 월급 일을 얼마나 시키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다 한 150만원 200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진짜 진짜 적게 잡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이런 사람들은 또 섭외비 있잖아요 섭외비 섭외비도 또 여러 가지 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어떤 TV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출연료로 5만원을 받았어요 5만원을 받고 저랑 같이 출연하신 분이 5만원 플러스 5만원 그분도 5만원을 아마 받았겠죠 그러면은 섭외비만 10만원이잖아요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1만 미만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거기 분들 여러 가지 하고 그분들 하고 하면 최소 그 스튜디오 사용비용 막 이런 거 하면은 최소 마이너스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만원 적자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정도 채널이 커지고 직원들도 많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채널이 어느 정도 커졌는데 이걸 그만둘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퀄리티도 그대로 가야 되고 계속 할 일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영상에서 그 조회수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지 않으면은 저를 5만원 5만원 10만원 주고 섭외를 했는데 이거를 흑자가 날려면은 최소 최소 10만 이상 조회수가 나와야지 될까 말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조회수로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왓섬맨에서 10명 직원이 절대로 아닐 거고 더 많을 거예요 더 많고 한 사람당 당연히 200만원 주지도 않겠죠 더 많이 주는 사람 많이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그 왓섬맨 같은 경우가 그 뭐야 그 사람 거기 나오는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분 채널이 아니잖아요 그분도 거기 출연자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그 사람 출연료 주고 거기 PD나 이런 사람들 출연료 주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왓섬맨도 그 정도로 뭐 대박이 났을 땐 잘 나가는데 도전 왓섬맨 늘 했었던 수많은 채널들이 99%가 망한단 말이죠 아 뭐 하나의 성공 사례로 워크맨 같은 게 있기는 하지만 어 워크맨 뭐 잘 되고 있죠 뭐 제가 알기로 왓섬맨은 어느 정도 굉장히 상승률을 타다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100만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것도 생각보다 어 이런 PD들이 만들고 이런 방송국에서 기획을 하고 하면은 초반에 뭐 이렇게 미션을 줘요 조회수가 한 5만 이상 나오면은 정규로 편성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5만 10만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사 측면에서 직원들을 여러 명 쓰면서 그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고정적으로 수십만 이상 혹은 100만 이상 조회수가 지속적으로 나와야지 거기다가 이제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렇잖아요 내가 100만 조회수를 찍었는데 여기서까지 수익은 많이 나지는 않지만 이 이상 수익이 더 날 거를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이상이 나야지 5만 10만 조회수를 기대를 하면서는 이게 하나의 기업이거든요 기업으로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직원 월급 섭외비 컨텐츠 비용 본인 수익까지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중소기업이에요 어느 정도 된 유튜버들은 하나의 그냥 중소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이거 장사를 하는 거라고 장사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 수익선 이하면 적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채널마다 다르겠지만 그 달에 어느 정도 조회수가 나오는 게 목표치가 있을 거예요 목표치가 있는데 아무튼 그게 손익분기점이 있어요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이 존재를 합니다 손익분기점이 존재를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들 그 뭐지 손혜원 씨인가요 아무튼 그 스타일리스트 그 분 보면은 뭐 하나 하는데 뭐 몇 천만 원 받은 것도 있고 연예인들 뭐 이렇게 하나 협찬 같은 거 받으면은 뭐 제가 협찬을 뭐 광고 같은 건 모르겠지만 아주 저렴한 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100만 원 뭐 어떤 사람들은 한 2천만 원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내가 50만 원의 수익을 유튜브로 창출을 하려면은 조회수가 50만 아니면은 뭐 최소 2, 30만 조회수가 나오는 컨텐츠를 만들어내야 되고 100만 100만 원이라면은 한 20만 30만 나오는 컨텐츠를 두세 개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2천만 원 되는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이거는 정말 한 100만 조회수 나오는 영상을 여러 개 만들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입장은 내가 목표가 그건 거죠 손익분기점을 넘는 게 어느덧 목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거나 가게를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어디 가서 알바 뛰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가게를 유지를 하고 알바들 돈도 주고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가 이 오르락내리락이 되게 커요 이제부터 올인해야지 했는데 그때부터 잘 안된다라든가 그리고 구독자 수는 100만이 찍혀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죠 구독자가 12천명인데 수익이 완전 학고예요 물론 저는 유튜브에 대해서는 수익은 기대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가 수익이 나는 저는 작가로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거랑 이거랑은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보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지도 않는 영상을 만들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이 구독자가 100만이에요 야 100만 유튜버 대단하다 하는데 그 사람이 최고로 올랐을 때 수익이 몇 천만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5만 7만 10만 이렇게 조회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야 그 정도 조회수 나오는 게 어디야 그러면은 한 달에 수익이 한 몇 백만원 나올 거 아니야 야 그 정도면 좋겠다 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이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돼요 어 내가 지금까지 썼었던 직원들이나 아니면 지금까지의 품위 유지비 영상 퀄리티를 그렇다라고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거는 더 망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어 재료를 싼 거를 가져오고 직원들을 갑자기 잘라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점점점 사람들이 더 안 오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컨텐츠에 더 투자하고 그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옛날에 되게 잘 나갔다가 어 어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다가 지금 어 내가 봤을 때 제가 예산했을 때는 저 사람 지금 수익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채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자체에서는 기존의 유튜버들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게 유튜브는 관심이 없어요 뭐 몇 명의 스타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사람들이 어차피 유입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유입이 계속 필요하기 위해서는 뉴비들도 좀 키워줘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포커싱을 좀 해줘야 돼요 언제나 이 사람에게만 포커싱을 잡아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유튜브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을 위해서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수익이 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게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요 아 이거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이 길어졌네요 아 여기까지 또 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암튼 자 그러면은 광고사들은 이거 짧게 할게요 광고사들은 왜 뒷광고를 줄까요 자 뒷광고를 줄까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뒷광고를 받아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일단은 사람들이 유튜브 광고를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유튜브 광고를 그러니까 유튜브가 원래 광고 플랫폼이잖아요 근데 유튜브 광고를 안 봐요 어 그냥 광고 나오면은 바로 바로 넘어가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유튜브 프리미어 저도 유튜브 프리미어를 쓰거든요 유튜브 프리미어 쓰면은 되게 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광고사들 입장에서는 유튜브에 광고가 되면 물론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요즘 다른 플랫폼보다는 유튜브 광고가 좀 더 효과가 있긴 할 거예요 근데 유튜브 광고를 사람들이 잘 안 봅니다 대부분 3초 5초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기를 눌러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귀찮아서 유튜브 프리미어를 보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안에 있는 영상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TV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피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상 안에 광고를 넣을 수밖에 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요즘은 우리도 TV 볼 때 광고 나오면 안 보다가 광고 끝나면 보잖아요 옛날에야 사람들이 어차피 그냥 계속 보고 있어야 되니까 광고도 보고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단가도 떨어지고 이 회사들의 광고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 안에 광고를 넣는데 또 유료 광고 이 문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스킵해요 유료 광고 문구가 있어도 뭐야 광고 영상이네 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광고는 지금까지 스킵했는데 얘도 여기도 광고 같으면은 그냥 스킵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몇몇의 이제 팬들 빼고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그냥 광고가 아닌 척 광고를 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제 생각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유튜브 앞뒤로 어차피 광고가 들어가는데 왜 굳이 거기다 광고를 넣어? 하는 거는 이제 오래전부터 해왔었던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 안에 PPL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사정 사람들이 유튜브 광고를 생각보다 너무 안 보더라 그러니까 팬심으로 사람들이 어 광고 하나하나 챙겨볼게 해가지고 그냥 클릭을 하는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 유튜버를 위해서 그냥 억지로 봐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이게 수익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사용하는 뭔가에 대해서 협찬을 하고 광고를 넣으면은 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길인 거죠 협찬을 받아서 단돈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몇천만원이라도 받는 게 내가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쉬워요 게다가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키워놨었던 이 유튜브 자체에 대한 보다보를 생각을 그러니까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나 진짜 한 5분만에 끝내려고 그랬는데 32분이 됐거든요 이거 슈카월드를 봐서 그런가 왜 이렇게 말이 길어졌지 이게 바로 이제 좀 있으면 40이 되는 아저씨 증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암튼 그냥 오늘은 학고 유튜버가 뒷광고를 절대로 받을 일이 없는 광고 조회수 한 100 나오는 유튜버한테 저 댓글 이런 것도 가끔 달리거든요 이 사람 뭐야 구독자가 만 명이 넘는데 조회수가 100이야? 이 사람 망했네? 키키키 이렇게 댓글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바로 차단 넣거든요 저한테 광고 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이런 학고 유튜버가 요즘 뒷광고들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나름 그래도 유튜버니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광고 안 넣으셔도 돼요 제 그림을 좋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긴 영상 봐주신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